무덤아,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 나무는 올라가 보고 싶네. 저기서 달 보고 싶다며 데리고 올라가 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건 해 주고 싶어서. 올라가고 싶어? 올라가고 싶어? 그럼 부탁한다, 장우. 저기까지 가줘. 그래, 내가 널 저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줄게. 바람 피지 마. 뭐? 오다가 바람 피지 마. 나 너무 서운해. 기분도 나쁘고. 내가 데리고 올라가 줄까? 올라가 보고 싶어. 싫어, 유. 저렇게 특별한 난구를 함부로 아무하거나 올라가고 싶지는 않아, 유. 이런 말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여기서 해봐 그러면 설마 눈을 지르겠어? 놓는 걸 보니까 바보는 아니네. 아, 이런 쪽으로는 또 내가 스승이 돼줘야 되나? 정우. 너 내가 이런 데 혼자 살았다고 쓱맥인 줄 아나 본데. 왜, 뭐. 이런 쪽으로도 내가 가르칠게. 아주 많아. 뭘. 야, 너. 형. 형. 되게. 어울리지 않는구나. 주인에게 버림받는 똥개가 됐구나. 내가 데리고 와줄까? 내가 받아주마. 궁예는 똥 무더기 네가 할 일도 있을 거다. 싫어, 유. 지 비록 누구나 피해가는 똥 무더기일지라도 함부로 아무에게나 묻어가고 싶지는 않아, 유.